너무 차가워 차가워? 여기 햇빛에 있다가 은연한데 차가워? 가을이 거의 다 돼가잖아 어디가? 많아 여기가 한 개 나른다 아 힘들어 일주일 날 일주일 날 일주일 날 일주일 날 일주일 날 일주일 날 찻잎 그래서 네가 가서 침반 벗어? 아니요. 안 들어가? 네. 예약이 도착 하루 종일 여기 써있어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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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많이 너무 귀엽습니다. 엄마는 거часто 잡아봐! 집으로 오빠가 자를 텐데